각 부서별 평균 값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 보겠습니다 순위를 구할 함수 랭크 함수를 입력을 하고 함수 마법사를 열도록 하죠 첫 번째 인수 Number에는 순위를 구할 평균 값을 지정하고 Ref에는 평균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이때 평균 범위를 절대참조를 해야 합니다 오더는 생략하면 평균 값이 큰 경우에 순위 1위가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눌러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나머지 순위는 체육앤들에서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수강하지 않은 직원 경우에는 순위 값이 오류가 났죠 오류가 나지 않으면서 순위가 제대로 표시될 수 있도록 오류 부분은 공백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IfError라고 하는 함수인데 먼저 IfError 함수를 먼저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인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Value라는 인수와 ValueIfError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Value가 바로 순위를 구한 값을 의미합니다 순위를 구한 값이 오류가 났다면 ValueIfError에 대한 결과 값을 공백으로 주겠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Value라는 인수에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함수 안에 함수를 쓴 것을 중첩함수라고 하죠 중첩함수 랭크 함수의 상자로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수식 입력 줄에서 랭크 함수를 선택합니다 랭크 함수를 선택하면 함수 마법사가 랭크 함수로 바뀌었죠 Number에 평균 셀, 평균 범위 지정하고 절대 참조한 다음에 Order는 생략하고 다시 IfError 함수를 수식 입력 줄에서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시 IfError 함수로 변경되었죠 ValueIfError에다가는 공백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순위를 구한 결과 값이 에러라면 에러 대신에 공백 처리를 하겠다라고 수식을 완성을 했죠 확인을 누르고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수식을 복사하면 어떻습니까? 수강하지 않았던 아까 에러가 났던 셀이 지금 어떻습니까? 공백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